구과.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? 네 맞아요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이에요.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.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? 네 맞아요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이에요.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? 아니요. 없어요. bes pontos 여동생이에요.